누가 살아있어요? 심수련! 그 여자가 돌아왔다고요? It's payback 연변에 무슨 payback 야이 돈 잃고 배신당하고 살인자 되고 당신 혼자 외롭게 깜빡에 있게 되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? 이제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당장 이혼 소송 준비해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? 다시는 내 앞에서 사라지지 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 지켜야지 엄마니까